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보조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고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부탄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nsc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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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 상임위원